이곳은 강남역에 있는 일상 비일상의 틈입니다. 레고 90주년 전시와 팝업스토어를 즐기러 왔어요.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 저는 현장 이벤트인 스탬프랠리를 참여했어요. 첫 번째는 레고 브릭을 세로로 쌓는 게임이었습니다. 두번째는 나만의 미니피규어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고 인증하는 게임 세 번째 게임이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웠습니다. 스탬프를 모두 모아서 크레인 게임 코인으로 교환받았어요. 잘 잡으면 놓지 않는 집게라서 뽑기는 쉬웠습니다. 비싸! 귀찮아 귀찮아 지하에는 레고 전시가 있다고 해서 내려가 봤습니다. 넓은 공간에 레고의 역사와 레고 작품들, 그리고 레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외국 책 음 integration 역시 새第二個 ió 그리고 집값 오늘은 제4 레고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단종된 제품들이나 귀한 제품들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또 이걸 이런 거 너무 좋아 갖고 싶던 제품들이나 오래되어서 보기 힘든 희귀한 제품들이 레고의 역사와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레고 창작품도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멋있습니다 레고 창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고 창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레고 창작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1층 보다 지하에 머문 시간이 많았을 정도로 정말 볼거리가 많으니까 레고 좋아하시면 꼭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2층에서는 레고를 구매할 수 있었는데 적게는 2%부터 최대 25%까지 할인되어서 갖고 싶던 레고가 있다면 꼭 들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팝업은 8월 14일 이번 주 일요일까지라 기한이 짧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이번 주말에 꼭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